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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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! 우와! 예뻐, 예뻐! 많이 막아! 자! 이것도, 이것도, 이것도! 아이들을 위한 봉사를 계속하시는 이유가 뭔가요?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. 있던 없던 아이들은 시스템 속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. 우리 티키타카는 그 시스템 부축하는 걸 도울 뿐이고요. 해서 우리 티키타카는 칠드러 놈이란 실종 아동찾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. 간단한 시술을 통해 GPS칩을 삽입하여 미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아직 홍보가 안 돼 안타깝지만 저처럼 알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사는 부모가 없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체의 서비스 비용은 티키타카가 지불합니다. 컷!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마워요. 이렇게 세계적인 감독님께서 우리 다큐까지 참여해 주시고 당연하죠. 제 영화 뒤에게와 연장선에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. 그러네요. 이 직업 개봉이죠? 네. 곧 1차 티저 예고편이 나갈 거예요.